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아-멘 한 번 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아-멘 모두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그리고